가을 정치 느끼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공기질도 회복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미세먼지는 잠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3.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치디 19도, 포항과 경주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7도에서 1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우리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